자, 안심 1kg 오니얼, 오니언 쑥쑥, 슈리슈리슈어 설탕 없는 장도림이라서 오랫동안 졸여줄거니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간장 취향껏 넣어주면 되잖아 물을 무진장 부어주셀기라 물을 무진장 부어주셀기라 시원해, 시원해 불! 시원해 물! 시원해 졸여 먹자 돼지고기 안심으로 아유, 이렇게 쫙 찢어지잖아 아유, 이리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하비뉴 좋았어 어떤 요리든지 쓸 수 있게 하는 야채들 국물도 사제단은 장조림 조림 조림 조림